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윤진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우리나라 남성 육아참여 실태와 양육경량 증진 방안입니다. 앞서 대략적으로 나왔지만 우리나라 육아참여 실태가 남성의 저조한데 그거를 살짝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나라 아버지는 양육이 서투럽고 자연스럽지 못한가라고 했는데 양육경량 증진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작년에 연구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의 양육참여 필요성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독방 육아라는 새로운 용어와 함께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버지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아버지 양육,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빠른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버지 효과라고 해서 이미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런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버지가 친절하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아이를 키운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탈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떼쓰지 않고 참을성 있게 얻어내고 이런 어떤 좋은 긍정적인 면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버지의 양육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맞벌이입니다. 외벌이는 이거보다 더 격차가 나겠지요. 평일과 주말 모두 여자가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독박 육아, 독박 가사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아버지 지원을 안 해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현 주소라는 그러한 걸 전제하에 당년에 양육 역량이라는 개념을 갖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법으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찾아봤던 한 4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법명은 제외하고요. 그 읽는 건 제외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 당연히 명시되어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쓸 수 있고 2중 3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에 관련된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친화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회사에 묶여 있어서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가족 친화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법률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법에는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에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자녀양육, 가사노동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걸 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에 굉장히 다양한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법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2006년부터 한 10년 됐죠. 10년 동안 총 3차례의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을 발표했고요. 여기서 아버지의 육아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 출산휴가가 처음에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2차에 변경되었고요. 작년에 발표한 3차는 브릿지 플랜이라고 해서 여기 브릿지의 D는요. 데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작년에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가정 기본계획도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하고 같은 주기로 총 3차례 발표를 했고요. 같은 기조로, 같은 맥락으로 아버지 양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3차 기본계획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가 안 됐는데 아까 표류별과 한 10%가 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 해서 남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게 최근에 어떤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백인의 아빠단 해서 2011년에 출범한 게 있는데요. 백인의 아빠단이지만 750명 가량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육아에 관련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1차 양성평등 정책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워킹데디 지원 사업을 해서 일하는 아버지를 지원하는 워킹맘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아버지 모임 지원과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연차 휴가 사용 문화 학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정책 방안에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법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양지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버지 교육에 대한 것은 이런 기관들, 육아종이나 건강화 유아교육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연구진이 찾아간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날씨 간에 직장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이었고 그 사업의 이름이 프렌디 사업이었습니다. 프렌디라는 것은 친구 같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구에서 원하는 아버지상을 물어봤을 때 요즘의 아버지들은, 젊은 아버지는 나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이런 사업에서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많은 친구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달라진, 이전하고 달라진 걸 보면 아버지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을 주말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라는 것을 요일에 구분 없이 하라는 것도 그렇게 변경을 하면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으로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했던 연구입니다. 영유아,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을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역량 증진 방안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는 자기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영아, 유아, 초등학교 각각 500명씩 해서 1,500명 아버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연구진이 새로 오는 건 뭐냐면 어머니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자기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진단하면 보통 후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점수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머니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버지의 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표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사회, 경제적 배경이 계속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표본은 조사업체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약간 한계는 있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로 양육역량을 체크했다라는 것을 자가진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013년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아버지에 맞춰서 좀 더 간단하게 그래도 51문항입니다. 51문항을 이렇게 쭉 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화를 했지만 51문항의 5점 척도로 했다라는 것. 그리고 보면 3개의 역량과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를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무 실태, 본 조사에 참여한 근무 실태를 보시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주 5일째 근무, 그러니까 사무직이 많이 표집되었고요. 이 중에 주 5일 중에 3회 이상을 초과 근무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가 20%로 좀 과표집되었습니다. 분석에 있어서는 좀 유용했지만 과표집되었다는 것은 아까 조사업체 패널을 이용한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은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경험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게 상대적으로 더 생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아버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물어봤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쌍표지, 여성하고 아버지하고 물어봤을 때 인식의 차이인 것을 여기서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본인은 나는 주중에는 한 2시간에서 4시간을 봐주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부인이 입장에서는 2시간 미만이다가 많이 나왔고요. 주말에 아버지들은 나는 10시간 이상 본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다. 4시간, 6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그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육아에 대한 어떤 남성의, 남녀의 인식 차이를 이 결과에서 좀 단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네, 심플합니다. 육아휴직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아버지, 그다음에 주당 적은, 초과 근무를 한 아버지가 모든 면에서 양육 역량 점수가 높았습니다. 영어 아버지의 경우. 그런데 아까 제가 4개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을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지역사회 연계 영역인데 이 점수가 좀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들이 집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보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또래 아버지하고 교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점수가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티값에 다 3개의 별표가 쳤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한 차이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 이수를 받은 아버지의 양육 역량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연계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아버지들이 확실히 어머니들보다는 그런 어떤 같이 교류하고 자조모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취약하다라는 것을 유아 아버지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표를 제시한 거고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 저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 저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초등, 저학년 아버지는 지역사회 연계 점수에서는 낮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면 점수가 값게 나왔어요. 네 개 영역이. 그러니까 아이가 좀 크다 보니까 얘를 데리고 놀이터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그리고 학교에 행사도 좀 가고 그런 걸로 이 점수가 초등학교 아버지에서는 낮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 방안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아까 급여 때문에 못 쓴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업의 그 어떤 쓰기 어려운 그런 게 아직까지도 우리 기업 문화의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 가족 친화 인증 지표를 좀 이렇게 우리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육아휴직 제도는 다음에 발표할 홍승아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인증 여기서 남성 관련된 배점의 점수가 낮은데 이걸 좀 상향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육아휴직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바로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금은 6급 3일인데 이 정부는 6급 10일로 확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해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칼퇴근법, 대선 공양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것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좀 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어머니, 아버지의 인식 차이가 큽니다. 교육을 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격차 해소는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아버지에게 연차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신설해서 연중 2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아버지들이 물론 어머니도 그렇고요. 행사나 상담 이런 데 유급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민간까지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네, 아버지도 굉장히 바쁜데 점심시간 활용해가지고 서울시 건가에서 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고 이때 강사 인건비나 프로그램 지원 같이 뒷받침 돼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버지들이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아빠 카페 같은 거를 좀 이게 이제 덴마크나 덴마크 사례에 있더라고요. 아빠 카페 같은 것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아버지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엄마들처럼 자조모임을 하고 같이 또래 아버지 또래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여건을 마련한 것을 끝으로 제시를 하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